Sun is rising, feel the warmth of my face There's a lot to do now, but there ain't no race I sit my coffee 안녕하세요. 라이프스토어 G10의 새로운 모델 이보영입니다. 이번 2018년도 FW 화보에서는 트래블웨어 G2고에 이어 뉴 스포티즘을 지향하는 G무브라인을 새롭게 선보이게 되었는데요.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 패션을 선도하는 G10과 함께 저 이보영의 새로운 모습,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Dear My Life, G10